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0원 팀장님, 우리 고객님분들이 개근상 타시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주는 시장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면서 마감시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뭘 봐야 되죠, 오늘은? 가장 주목하신 게 어떤 거였어요? 오늘이요? 유가요? 유가 장 초반에 우리나라 주기시장 상수 출발했잖아요 당연히 미국이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다가 매물 나오면서 하락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우왕좌왕 이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효과도 별로 플러스 한 4, 5% 정도 그건 미국장 끝나고 나서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하게 지금 현재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그냥 관망세가 좀 컸죠 그 다음에 각 수급 주체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거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올랐어요 밸류에이션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국제 효과가 이때 쭉 올라가면서 15% 정도 상승하면서 16달러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하는데 말은 이런데요 사실은 돈의 힘이죠 보시면 연기금등 있죠 연기금등하고 이 보라색이 연기금등의 매매 동향이고 이건 주가지수예요 똑같아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 투신도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었고 이렇게 쭉 끌어올라갔고 연기금등하고 투신해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한 점이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과 전체적인 기관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 사항 선물동향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훅 끈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사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도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만 매수하고 있는 두 주체가 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냥 돈의 힘인 거죠 그거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정리가 되네요 여전히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했잖아요 예상을 좀 상해했고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2% 넘게 그럼 그럼 2분기나 앞으로가 걱정이 된 건가 아니면 그동안 먼저 올라서 그런 건가 먼저 올라간 것도 있고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디렘가격이 요즘에 하루에 1%씩 빠져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특히나 어저께 이제 텍사스 인트너먼트가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업종을 끌어올렸지만 텍사스 인트너먼트는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거 잘 나온 거 공급망 훼손 우려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소유자들이 미리 땡겨서 재고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살고 봄에 미리 땡겨 사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3월 달에 매출이 급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향후에 재고 축적이 완료가 되면 소비가 급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었죠 요즘에 기업들 전망을 보면 항상 이렇게 일단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실적 잘 나왔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말아요 어? 잘 나왔네? 그러면서 올라가죠 문제는 넷플릭스 경우를 보면 과거 같으면 가입자 수가 거의 예상치를 두 배로 상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빠졌어요 왜 하락을 했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하이리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시장의 특징은 개별 종목별로도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이 크고요 어제 미국 중시가 3% 정도 올라갔지만 하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게 컸어요 4,5%씩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9% 급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장중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 개별 종목별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미리 올라갔던 애들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잘 나오면 응 그걸 알고 있었어 하면서 매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게 나오면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호재성 재료를 찾는 거죠 거기서 찾아가지고 아 이래서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끌어올리고 아 그러니까 덜 오름 종목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이 또 바뀌거든요 그게 국제효과예요 국제효과가 만약에 여기에서 갑자기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워낙에 하루에 2,30%씩 움직이는 거는 옵션 시장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영국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어떤 얘기일까요? 국제효과 그러니까 사우디 아니 러시아가 그 감산에 합의하지 않는다 그 전에 선물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그 원유 시장 매도 선물 매도를 많이 했다 미리 이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한 번도 선물 거래를 안 했는데 갑자기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메시벅시 그거는 그럼 무슨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 있다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들을 그래서 미국 쪽하고 영국 쪽에서 그걸 좀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거는 뭐 걔네들 말인 거고 정말 그러겠어요 애를 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 안정을 위해서 각국이 다 애를 쓰는 거 같은데 그러기가 참 벅차게 시장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정말 솔직하게 트리거가 안 되길 바라요 시장에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안 되길 바라는데 일단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흐름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끝났고요 잠시의 마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